으하하하하! 헤헤헤헤 에어어어어 에어어어어어 에어어어 헤더 driv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도닷입니다. 오늘의 또 주라겨드 에블루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안녕 찰리 아니 오프닝 하는데 왜 잠자 아니 오프닝 안에는 왜 잠자 아니 왜 그래 아 저번에는 여기 유진자를 결합된 여기 슈퍼 캐라토 완전한 슈퍼는 아니지만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진자 결합된 여기 캐라토 하나 있죠? 얘 우두머리 됐어요 그리고 신우 캐라토스 잠금 해제했죠? 네 여기 화석 준비해놨습니다 준비됐나요? 아 이제 곧있으면 또 새로운 공략 하나 봅니다 신우 캐라토스 영어로는 사인우 캐라토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추출합시다 예 곧있으면 또 새로운 공략 하나 생기네요 예 그런김에 기다리면서 여기 남은 계약들을 다 합시다 여기 보상도 다 있다니까 그 보상들을 다 얻도록 합시다 음 음 뭐지 계약을 완료하신 오케 오케 뭐 보상 하나 얻었네 아 몰라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 어 절통같은 보안이야 저게 저렇게 조금밖에 안되는데 어 뭐야 아 또 탐사왔네 오케 신호 어디있어 신호 50%네 좀 불화나다 이거 오케 공략 2마리 어차피 그럴려고 했어 구합시다 기다리는 동안 저기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건 좀 어렵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도록 하고 여기 작은 오리 작은 오리 몇명 보고있어? 지금 65명 연구할려고 마지막 연구할때 있죠? 마지막 마지막 한개 남았다 전기 울타리 크랩 좀 불안한데 부하 실패하면 안되네 돈 낭비에요? 물론 돈 11만원 뭐지 이거? 천만 달러 넘어요 적자는 될 리는 없는데 또 다른게 언제 신청할 수 있냐 1분 미만 공룡방사라면 또 하나 더 부하해야지 그러면 이제 더 안심되네 아직 100% 안된 공룡들 엄청 많네 빨리 100% 위로 채워야 되겠다 오늘 할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역시 공원 관리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을 얻어야 뭐라도 하지 일단 친구라도 한 마리 보아해주자 일단 친구라도 한 마리 보아해주자 탐사는 언제더라 일단 여기에는 설치할게 없나 어 맞다 여기 폭풍대비센터 얻었지 설치 가능하나? 설치 안돼 설마 아 안되네 여기 이 공간이 좀 아까워요 그러면 여기를 좀 꾸밉시다 풍경 업데이트 이후로 생겼는데 나무이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없어요 좀 자연과 어울리도록 여기 이 부분은 자연과 좀 어울리게 꾸미도록 합시다 오케이 음 이제 그게 막 많이 많이 높여주는 그런건 아 저 오라켓 충분히 올렸어 미안 오라켓 충분히 올렸으니까 이제 됐고 후회한거 쪽으로 또 보내자 음 어 이게 87%야 이제 계약도 부를 수 있겠지? 네 네 어 지금 몇 명 있어? 몇 명 있어? 천 오.. 천 오백 사명? 네 어 질벽 알았으 자 여기 감기야 감기 어 오케이 됐다 여러분은 준비됐나요? 우리의 첫 시노케러톱스 사이노세러톱스 방사합니다 와 으음 으음 이거 천 육백 명을 유지하라하니까 관람객을 천 육백 명으로 늘려야되고 어 그게 좀 골칫덩어리 되겠네 와아 이거 폴렌키명에 나오는 연속 스카이카메라 흫흫 어 질병은 벌써 정리됐다고? 와우 이거 폴렌키명에 나온 연속 이렇게 일단 문 열어줄게 어떻게 하면 상관 보자 얘 사교가 빨간색이야 얘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외로움 어 어 다행이다 나 이거 한 마리 부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애도 곧 나와 현재 몇 명이야? 우리 관람객 50 어? 한 마리도 부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쩌다보면 진짜 괜히 고생만 하는거 같고 응 대피도 있으니까 이 공은 안전해요 아 아 딱히 이제 뭐 잠시만요 이거 또 음 이렇게 얘 둘같이 애도 부하 얘가 웃음머리 되겠다 오케이 당신에게도 당신에게도 광무에게도 좋은게 이제는 우리 관람객 수 우와 1599명 이거 실화야 아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맞춰 오케이 너 나와 오케이 야 너 여기 친구가 있지 얘 이제 어때 얘 이제 어때 나아졌다 나이스 어 뭐야 정전 왔어 알았어 오케이 어디로 아 우리 공원 방해하는거 뭐냐 이 절전 어 어 여기 레인저팀 빨리 이동 아 아 이제 알아서 가세요 어 경화석도 왔다 아 전기 야 빨리 이동해 아 거참 내가 이동해야되겠네 아 진짜 뭐야 여기서 급턴해야되요 예 내가 원하는 급턴은 아니지만 이정도면 됐어 어 새 차량 스킨 와 오케이 됐다 오케이 화석 추출 갑시다 제법 호박 아이 뭐 별 세개도 괜찮아 으응 이제 나왔지 어 사교중이라고 사교중 얘기하고 있어 육식들도 서로 사교하나 뭐 나 수컷가 안 커서 생각했지 오케이 음 일단 캐럿돈을 꽉찼고 더이상 보내지 않아도 되고 이쪽으로 보내자 오케이 아 누굴 또 보아야되죠 그러면 그럼 신호 한마디 더 보아하자 신호 살짝 특별하게 해줄수있나 신호야 고산 음 이거 좋겠다 이것도 괜찮나봐요 오케이 약간 약간 어 어 어 얘 성공할거야 성공 안하면 진짜 내 돈 낭비야 음 좀 특별한 애 하나 부활해주려고 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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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아 다 샤워 하고 있어 이거 비 내리는 그래픽 진짜 쩐다 쩔어 이거 약간 현실 현실 같아 여러분 저는 이 게임을 언제 틀을 때마다 이거 엄청 놀라워요 이거 만들어진것 봐요 이거 진짜 한..이게임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가지 요소도 빠짐없이 이거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와 진짜..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네요 으음.. 아하암 이제 계약도 하나 부르죠 수명이 82일에.. 이제 부하곤에다는 며치야 에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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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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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명을 늘리는거 수명 늘리는거 없네 헬스드레기야 야..수명을 늘리는거 없어 아니 그냥 계속 부하계만 놔둬걸 에라이 음.. 아 그냥 여러분 두 번째 섬으로 갑시다 여기는 나중에도 되잖아요 나중에 얻어도 되잖아요 이슬라 무해를 데려 갑시다 섬으로 이동 음..저희 밖에 탔어요 뭐.. 음.. 이동 중 어.. 이거 블라운 운증은 아마도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속도를 말하는거 있구요 음.. 음.. 이게 도착했다 이슬라 무해를 테 이슬라 마터세로스 어.. 어.. 에잉 아주 천천히.. 어.. 내가 건너뛰기 버튼 눌렀어요 죄송해요 음.. 음.. 아주 천천히 성장을 하고 있는 아주 규모가 작은 공원이랍니다 어.. 이제는 뭐로 할까요? 시설에.. 연구센터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음.. 어디쯤이 좋을까? 음.. 어디쯤이 좋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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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 연결했는데 전기가 부족하다 아아.. 아이.. 그놈의 전기 음.. 지형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부드럽게 해줄게요 어하아.. 지형관리는 어느정도는 됐어 어느정도는 됐어 배경음악 왜이래 약간 야가 좀 난폭하네 음.. 흐흫 끈질긴데 아.. 일단 전기가 없다면 또 발전소 하나 더 해야된다는 건데 발전소 하나가 50만 50만 언제 모아 전기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못하니까 내가야 돼 연구 진행 가능 이거 뭐야 이거? 새로운 거 잠금해제 됐다는 거야? 또 새로 잠금해제 됐네 전망대 운전식 이거는 아직 잠금해제 안 됐다 기문 울타리 오 이거 좀 딴딴해 보이는데? 건물 이거 뭐야? 문멸에 200만 달러가 필요해 저건 유전자 또 잠금해제 됐네 이거 의약지호 이거 해야 되겠다 중요해 보인다 중요해 보이니까 그러면 아 이거 발전소로 모을 돈 무정전 예에에에이 전기가 없으면 안돌아가 전력수록 전력수록 기약을 완료한거 오 잡아 우와 아하하 아하하 아 미아 夕 양이 돈 좀 벌어야되겠어 전 좀 벌어야되겠어 사진찾기 16,000원 42만원으로 올라왔어 쏙! 쏙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 우리 초식들 우리 초식들 한꺼번에 왜 다 등 뒤로 돌아 47만 거의 나 흑잔데 그러면 오 오케이 됐다 음 또 발전소를 어디서 설치하지? 여기다 할까? 크기가 되면 말이지 크기 아 나 저기 연구하는 데서 사용해가지고 음 아 사람 많다 좁은게 찍고 사람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와 많기도 너무 많다 사진 하나만 찍자 예 예 같은건 또 찍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주네 오케 50만 넘겼다 50만 넘겼다 이 발전소는 이쯤에도 될까? 이거 지을 수 있게만 하면 지형이 어 되네? 지으면 여기 지형이 엄청 굽힐 것 같은데 저만 그런 느낌이 드는건 아니죠 어 어 좀 긴장되네? 어 왠지 꽉 눌릴 것 같아 아 다른데다 하자 여기 여기 좀 하시면 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연결하기도 좀 간단하고 오케이 이 전기 문제야 해결했어 이렇게 질병이 일어나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충분히 대처 가능해 오케이 그럼 이제 또 뭐 탐사센터 하나 필요하죠 탐사센터 화석센터 일단 공원에 공원 안전에 꼭 필요한 건물들은 여기 있어요 대피소까지 있잖아요 안전해요 이 공원은 그러는기면 여기 공영점 늘리자 밴등모터사로서 좀 늘리는거 어때 근데 아 그러고 보니 여기 업그레이드 설치를 안했구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공률 오케이 됐다 성공률을 높여 어우 아 전기가 필요하다 아 발전소에 빨리 지어줘 오케이 됐다 오케이 와 우리 흑자야 우리 흑자야 음 돈 진짜 많이 모아야 되네 이 상황에서 어 오케이 아 이 잠자는거 봐라 뭐야 여기 꼬리를 먹어주는거니 어 뭐야 어 이 식물 물에서 자란 식물이네 케라토 잘 지내고 있니 케라토 잘 지내고 있니 너희 등급 뭐야 88 100% 100% 100% 부활하지 않아서 그런가 어 아이 돈이 너무 천장해 보여 거물도 또 새로 설치해야 되네 이쪽에도 설치해야 돼 그러면 이쪽에는 이런거 그러면 여기에는 레스토랑 레스토랑을 바꿀까 여기 레스토랑을 바꿀까 여기 레스토랑을 바꿀까 네 이렇게 자리만 좀 더 이동하면 아 가능할거 같은데 가능할거 같은데 어 알았어 어 어 정리님 반드시 연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건물의 위치를 살짝 바꾸는거야 그러면 음 여기 레스토랑은 여기로 해놓고 그리고 이거 이쪽으로 이쪽까지 올려는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설치하면 되지 오케이 이 역시 좋아좋아 좋아좋아 건물 업그레이드 어 여기 탐스센터는 이런건 뭐야 어 발굴 속도 발굴 확률 발굴팀 브라보 발굴팀 찰리 아 아 이런제 탐스센터는 하나밖에 안되잖아 그리고 연거팀도 하나밖에 안되잖아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다는거에요 근데 그 조건이 진짜 만만하네 만만해 엘 에드먼토사우루스 살짝 유전자 변형시켜줄게 음 음 어 수명 늘리는게 좋다 수명 늘려줄게 좋다 응 친구는 부학이 좀 어 흑 흑 흑 흑 흑 돈은 10달러 가지만 올려놓고 어 그리고 여기에는 뭐랄까 여기도 또 뭐 건물 추가하면 좋을텐데 돈이 없어서 여기 현재 부하군 헤드모토 서비스를 위해서 아주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영업은 잘 되고있나 어 아이 뭐야 87%인데 왜 실패해 87%잖아 이거 아이 억울하게 왜그래 진짜 갑분 띠 아 그럼 체량 이쪽 가까이 아이 지형이 너무 안어울린다 지형 때문에 건물 설치가 안돼 좀 더 부드럽게 하죠 여기 오케이 그러면 안되면 내가 평평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오케이 조금만 더 오케이 됐다 한 이쯤 또 여기를 또 하나 더 아 맞아 여기다 패스트푸드 이거 2만 달러만 더 줘 2만 달러 빨리 빨리 급하다고 어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딱 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오 딱 좋다 오케이 이제 흑자야 아 날이 있자 아니 뭐 적잖아 이 경우 아 돈 너무 없어 패스트푸드가 있는게 제일 좋을텐데 어 건물 가격도 워낙 비싸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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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이제 돈 분당 수익이 좀 더 늘었을길 바래야 돼요 지금 좀 더 늘었을길 바래야 돼요 아 맞다 내가 수익을 다 올려놨지 아 내 기억이 안좋았어 음 어느게 더 높아 이게 더 높아 이게 제일 높아 오케이 이게 더 높아 오케이 그럼 여기도 제일 높은 가격으로 음 제일 높은 가격으로 음 오케이 437 음 815 815 864 864 864 865 이게 최대다 오케이 이제 수익 분당 수익 얼마야 오케이 뭐 늘어나고 있어요 잘 봅시다 오케이 탐수센터 된다 아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왜왜왜왜 왜 비싸 왜 비싸 지형때문인가 좀 더 부드럽게 해야되나 아 탐수센터 있어야돼 탐수센터 없으면 못한다 뭐 어 도시계 보충 아니 아 오케이 알았어 아 그런겸에 초축도 한번씩 확인해줘라 탐수센터 탐수센터 그렇다고 이것만 있는다고 좋은건 아니네 탐수센터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하나 설치해두고 기회도 연결해 기회도 연결해 기회도 연결해 아 이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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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적자야 나 왜 적자야 이 계약을 보는 순간 당신 벌을 잔석을 나 왜 적자야 어 어 어 다행이다 줄여든다 어 줄여든다 다행이다 적자 줄여든다 어어 나 돈을 엄청 상향했네 돈 엄청 쌓이겠네 길 연결 안되면 나도 알아 여기서 여기를 쭉 전기연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 급해다 급해 아냐 아냐 좀 더 여기를 설치하고 여기 옆에다 화석 센터를 설치해 두는거야 우선은 돈이 좀 생겨야 되는데 아 돈이 너무 안생겨 돈이 너무 안늘어 으아 여기 잠잠 트릭해봐서 좀 보고 돈 좀 내줘 아 왜 수입이 줄어드는거지 아 이거 호텔도 하고싶고 왜 이렇게 하고 싶은게 너무 많아 아 아 이러는 수밖에 그러면 미친듯이 사진 찍는거야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보자 눈은 왜 이렇게 떨어져있냐 눈은 왜 이렇게 떨어져있냐 최대한 부치 있는데 까지 오케이 아 돈 엄청 필요해 지금 우리 돈 엄청 필요해 우리 우리 아 뭐야 화석 센터 없잖아 뭐지 저거 렉인가봐 잔액관 상점관이라는 건물이다 예 돈은 얻어가지고 황석 센터가 없어 뭐 거기 쓸모없는거지 화석센터도 40만원이지 아니 뭔 건물이 이렇게 비싸 뭔 건물이 이렇게 비싸 어디가면 뭐 새로운게 늘어났는지 봅시다 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코리토사우스 안킬로사우러스 와 여기도 코리토사우스 와 이쪽에는 딜로포사우스 또 다른 육식 딜로포사우스 춘킹고사우루스 벨로시랩터 벨로시랩터 와우 또 늘어난거 또 생겼네 예 이제 화석센터 화석센터 여기 한 이쯤 전기 닫는곳 엔 엔 엔 아 됐다 뭐야 왜이래 길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하자 현재 우리 공원 지형 장난 아니죠 와 일단 네 필요한 건물은 다 설치했어요 여석자 공원 여기 진짜 돈이 거지 공원에 90명 그리고 캐나타 쪽엔 171명 이거 호텔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수입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두 마 아 한 마리밖에 안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한번 보자 화석 어 저 추출이 안돼 비싸가지고 오케이 쓸모있다 이건 판매하고 고민되네 이따 이따가 추출하자 일단 돈이 너무 없어서 애드모터 또 할 수 있네 그러면 애드모터 돈 늘리는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에이 안 그래요 와 진짜 뭐하니 나 여기서 물찾는 좀 야 물에 봐 여기 앞에 있잖아 이야 물 마시는 것도 삼세하게 삼키는 것 봐라 와 이야 이거 너무 멋진데 너도 목마르니 너도 목마르니 와 둘다 이렇게 같이 마시는 모습 포착해보자 아 물 다 마셨네 이거 딱 좋다 이거 돈 돈 돈 들어오긴 하지 왜 이렇게 우리 공원 수입이 안좋아? 우리 공원 수입이 안좋아? 우리 공원 수입이 안좋아? 아 첫 번째는 굉장히 쉬웠잖아요 그쵸? 음 이성은 좀 복잡하네 진짜 복잡하네 와 아 또 뭐 추가할거 없나 뭐 잔나깜 상점 어떻게 생기는지 보자 와 신기해요 잔나깜 상점 그게 어떤지 보자 여기 우와 괜찮네 어 오케이 이제 공원 슬슬 성장하죠 공원 슬슬 성장하죠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 와 오케이 두번째도 보자 흐흐흐 수입도 확 늘려야죠 이제 이제 백명 돌파 예아 뭐야 더 많은 공룡 확보 알아서 계약이 올라가네 야 잠깐만 오라 아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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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많은 공룡 확보 어 이거 보안 좀 해야돼 이거 보안 화나면 안 돼 보안 화나면 안 돼 방금 공룡 구하지 않았니 어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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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이다 호텔 아 잠깐만 일단 수입 몇이야 지금 어 오케이 훨씬 늘어났어 호텔 있으니까 사람들도 편안하게 공원에서 여가 시간에 보낼 수 있겠지 혹시나 해서 아니 이렇게 하잖아 혹시나 해서 막 우리가 저쪽으로도 막 길이 이르러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받아줄게 오케이 이렇게 이 게임은 거의 한 한 저 한 명이 섬 여러 개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진짜 전 이 게임을 언제 볼 때마다 와 너무 놀라워요 이 게임 퀄리티봐요 너무 좋잖아요 진짜 와 저 이 게임 언제더만은 너무 놀라워요 호텔 호텔 잘 만들어 아 그런 김에 여기도 또 전기 안 와야 되구나 아 이런 전기 전기 공급 문쟁 아하 일단 여기 지형도 안어울리다 아 아 아 아 진짜 호텔 덕분에 공원 많이 성장하겠는데 공원 꽤 많이 성장하겠는데 근데 아직은 여기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하기만 하면 이 공원 폐업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게 좀 두려우니까 못하고 있고 음 아니 호텔 빨리 건설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원래 이거 공사하는 건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아서 이해해줘야 돼 어 폭풍발생? 아 폭풍대비센터 이게 있으면 알려주네 폭풍발생이라니 폭풍발생한다고 이거 대기해야 되겠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지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호텔 이거 범위에 떨어졌다 이거 어떡해 폭풍 어디 어 폭풍경보 무슨 일이야 이제 비가 막 쏟아지네 이제 이거 어떻게 돼 어 어 어 어 얘 행복지수가 떨어지네 어떻게 해 이제 이러면 안되는데 이 폭풍 빨리 끝나야돼 사람들 대피하세요 사람들 대피하세요 폭풍이 왔습니다 잘못하면 공룡이 탈출합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아 여기 줄줄이 가는 거 봐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대피해야돼 대피 여기는 무슨 상황이죠 모누나 아 이거 뭐 부수는 건물 있으면 안된데 아 맞다 이거 이거 NCU 어디어디어디어디 어 뭐야 수리하는 곳이 왜 갑자기 엄청 늘어났어 와 오케이 이거 수리중이다 수리중 야 대피해 여러분 대피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안내방송 와서 사람들이 다시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전력 없다고? 어 뭐야? 전력 없다니? 아 이게 아 맞다 발전소가 박살났구나 발전소 그나마 음 나중에 또 발전소 하나 준비해 둬야겠네요 여러분 아 아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어 태풍 지나갔다 이게 어디까지 떨어졌어 이야 다행이다 나중엔 더 센 폭풍이 오면 안되는데 음 음 이제 이 호텔도 있으니까 이 공원 네 더 좋 여기 18만 18만 예스 예아 근데 왠지 클로징은 안전한 곳에서 하는게 좋을 것 같죠 네 일단 이거 추출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되겠네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화석을 모르는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은 다 되가지고 이제 클로징을 해야됩니다 클로징은 이제 안전한 곳에 가서야될 것 같아요 방금 그 섬 너무 위험해요 이 섬은 너무 위험해요 공원관리라는게 이런거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 이게 두번째 섬은 별거하잖아요 그럼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섬은 어떻게 해요 아 좀 날카로워 지겠는데요 아 긴장되네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어 와 진짜 게임 퀄리티 봐라 이거 저기 내가 만든 공원 있죠 오케이 오케이 첫번째 섬에 다시 도착했다 여긴 훨씬 안전해 만약에 안전한 곳에 가고 싶으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아 유전자 안됐어 아직 아 아깝네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계속 있었으면 부하했는데 두번째 섬도 현재 재난이 난리나가지고 그걸 거기 관리하느라 현재 여기 이미 부하연 신호키라톱소가 등산하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여기 약간 언덕 같죠 여기? 약간 언덕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아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응? 뭐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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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물 마시는거? 혹시 얘네들 좀 목마른 애들 얼마 없네? 목마른 애들은 없어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찰리 어디있어 찰리 우리 찰리 우리 찰리 여기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뵈요 그럼 빠이바이 안녕